계속 그렇게 하면 이길거야 건설이 늘어나는군 격려 적은 모이기 적은 모이기 적은 모이기 타이탄의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 함께 일으켜 장악! 아주 좋아 저쪽이 선두를 빼앗아 왔다 이것 좀을 이 거점을 점령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앞으로 30초 장악을 내 자네 같은 파이탄이 전선에 있으면 진군하지 못할 것이 없겠습 기뻐보이는군 기뻐보이는군 존역제라 기뻐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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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싸움이 어떤건지 보여주라고! 아, 진짜 싸움이 어떤건지 보여주라고! 좋아! 진짜 싸움이 어떤건지 보여주라고! 3분남았어! 3분남았어! 3명 처치! 일심동체 정신이군! 마음에 들어! 3명 처치! 나네같은 타이탄이 전선에 있으며 A거점을 떼압겼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C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아주 잘했어! 자세가 앞서고 있군! 1명 처치! 2명 처치! 3명 처치! 2명 처치! 타이탄 10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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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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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